감사합니다 A, B, C, D, E, F, G, H, R, J, K, R 맨 위에 저거 뭐라고 적혀있는거야 원래 방에 초록색 메모지 있는데 지금 제가 이상해요? 나 지금 이상한거야? 와우와우와우 잠깐만요 없는 알파벳? 엔오픽 다있어 다있는데 어떡해 나 근데 지금 다시 켜야겠다 게임 잠깐만요 아 뭐야 마우스가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녹화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안나간다 시작할때마다 계속 문소리나 여기에 뭔가 여기서 열어놓고 아무것도 안했잖아요 여기 문 열어놓고 이걸 어떻게 알아 패스워드를 이걸 어떻게 알지 흐흫 맨 밑이 아니라 두번째꺼일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전화는 아무것도 없죠 어 전화왔어 이거야? 어? 여보세요? 똑같은 말만 하잖아 OH HY GI HELL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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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무서워 민카님 두치기 폐가 감사합니다 이제 뭐해 이제 뭐해야돼 뭐해야돼 그래 안녕 무섭다 어 야 이거蘊데 아!! 어! Houston 아 어젓 오후 오후 오우 아아 야 저거 왜 또 돌아 왜 또 돌아 또 헬로야 또 헬로 터트리려고 터트리려면 진행이 돼요 오케이 아 가기전에 저장하면 안돼 저장할래 나 나 저장좀 하고 저장하고 저장하고 할래 저장 어 진행된다 이제 오케이 세이브된거지 됐지 됐지 가자 오케이 좋았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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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 가 그냥 누르면 알아서 되겠죠 볼펜은 애초부터 볼펜을 썼는데 짝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오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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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가 집에가 아오기야언니 60K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아 아아 뭐해야되지 뭐해야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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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제들 없는 이 씨팔기감사님 아아씨 well Colombicley 불안가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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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라경 사러난 나가 조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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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Tammy 거자 이제 모해야돼 모해야돼 이제 모해야돼 이제 모해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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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rene 뭐 물어볼게요 어디에 건전지요? 야! 쪽졌어! 체크 마이 드로워, 드롭대 예, 드롭대요 오케이, 어 열렸다! 어! 오! 손전등! The light is your friend 빛이 너의 친구다 오케이 야 빨리 들어 이거 뭐야 왜 안돼 오케이 오케이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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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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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버튼을 누르면 뭐야 건전지가 없대 배터리가 없대 빛이 생겼겠지? 아 없어 근데 막 불 꺼지고 그래요? 막 이걸 왜 먹지? 전혀 먹을 필요 없는데 이거 지금 야 여기 밑에 원래 쪽지 있었나? 건전지를 찾으러 가봅시다 글쎄 와 와 저쇼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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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 어떻게 꺼 와! 오우씨 와 이 게임 개무섭다 와 아 이건 아니잖아 건전지 어디있을까? 건전지 어디있을까? 건전지 없어 살려줘 살려줘 또 켜지나? 안 켜지지 어 오! 살았다 나이스 와 싸구로 건전지인데 이거? 아 아 아 아 아 야야야야야 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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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화견 사로난 빨리 시전했다 만화견 사로난 시전했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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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와 소리가 여기서 나는데? 야 왜 안 숨어? 숨어! 여기서나! 잘못 숨었어 아 왜 나와? 왜 나와? 왜 나와? 아 이거 못 끄나? 저는 안 켜져요. 나 배터리를 계속 어 꺼졌다 꺼졌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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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노이즈 안 없어져 왜 빨리 가라고? 어 끝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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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 저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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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릉님 한개 감사합니다 껴어 껴 어 야 잠깐만 껴어 야 잠깐만 오게 돼야겠다 아니 지금 근데 배터리.. 아 저거 어 못끄어? 아 저거 개무서워 진짜 지금 나 배터리 먹었는데 왜 배터리가 없대 더 껴야되나? 두개정도 껴야되나봐 아 이거 못끄나? 아 진짜 무섭다 저거 내가 여기서 찾았죠? 밑에건 안열리나보네 다섯개 있어야돼? 아 무슨 슬렌더맨같네 멋나네 멋나네 무서워 진짜 무서워 오케이 아무것도 없고 뭐 안나오나? 아 안나운데 나오면 안되지 뭐 없나? 맨밑사람은 어떻게 열져? 뭔지 모르는데 리얼 흑염당님 감사합니다 부엌은 아까 다 뒤졌고 아니 생겼나봐 지리콘님 감사합니다 다들 필요없잖아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닫고싶어 깔끔한게 좋아 숨을때 밑으로 들어가는데 어 찾았다 야 또 나오겠지? 귀신? 안나온다 살았다 야 왜 안다쳐? 타다 세번째 카요 아아아아 따아 와 이거 어떻게 숨어 이거 어떻게 숨어요 잠깐만요 할머니 조금만 제발 기다려줘 할머니 진짜 아 아zelf 할머니 잠깐만ALLY 어떻게 숨어우 oh 괜찮아 아냐아냐 괜찮아 어..괜찮아 아씨..괜찮다 아냐아아아 그러지마 아냐 아 나 카톡하고 있을게 나 가 알았지? 카톡하고 있을게 어 어어어어 그래그래 어..아니야 왜 안가아 아 가 진짜 가아 아 가 제발 진짜 아..왜 안가 이거 죽은거 아니야 그냥 이미? 지금? 와 야 딸까딸까끌거리는 소리나는거야 지금 아니 지금 뒤지고있는거 같애 잘 들으면 딸까딸까딸까나는 오 살았다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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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ажд кред is 아외 진짜 아아 fois 흐흐흥 질 아.. 김포류를 좀 5개 감사합니다 아.. 저장 오케이 완벽하다 좋았어 저장했어 이제 난 두려울게 없어 난 이제 죽어야 돼 이거이거 배터리 5개 먹으면 끝이.. 아 저거 너무 무섭다 진짜 저거 어떻게 못 끊어? 아 이거 계속 봐도 무섭네 저거 꿈에 나올 것 같애 이런곳에 배터리 없나? 맨 밑에는 못여.. 는줄 알았는데 열수있어 없군 야 뭐야 야 순간 나 키 큰줄 알았어 이거 밑에꺼 못여나? 자 이제 여기 없고요 화장실 한번 가봅시다 화장실에 숨는곳은 아닐까 어디인지.. 문이나 일단 닫자 개무섭다 아.. 아.. 똥싸고 계시는구나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볼려고오세요 죄송합니다 여긴 숨을곳 없는데 어어.. 아 잠깐만 숨을곳 먼저 알아보자 여기 숨을곳 없어 아 여깄두 숨.. 여기 숨으면 되는구나 자 지금 몇개 먹어줘 3개? 몇개 먹어야되요 총? 나 그냥 아예 처음부터 숨어있을래 왜? 야 왜 안숨어져? 야야 불.. 불을키면 어떡해 어 컸어 못보겠지? 멍청해서 오케이 아아아아 개무섭다 진짜 이거 먹으면 먹을수록 나오니까 어.. 나 뒤에 보고있을래 무섭다 아냐아냐 앞에 한번 보자 어디서 나오는지 보자 불 켜야돼? 아니야 괜찮아 여기 앞에 불있어서 어차피 뭐야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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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오케이 노래 꺼졌어 노래가 꺼졌다 노래 꺼졌어 친구 아이구 뭘 그렇게 웃고있어 노래 꺼졌어 된건가? 아냐 노이즈 아직있어 아이 잠깐만 어떡하냐 밖에 나가면 바로 앞에 있을거같아 노이즈 노이즈가 안없어져 조금만 참자 침착하게 기다리자 불 켤 수 있네 여기서도 껐다 켰다 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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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켰야지 켰어요 아니 노이즈가 안없어져 우와 좋았어 친구 잘있어 저장하러 갑시다 몇개 먹었죠? 4개? 왠지 여기에 있어 와 엄마가 윤봉길님 닉네임이 패드립이네 아 패드립은 아닌가? 대단하신 분이니까 암튼 얘 윤봉길 윤봉길님 100개 팽가기 예 감사합니다 통큰팽가잇 감사합니다 즐거운 깜찍님 감사합니다 저장하자 빨리 앉아서 애미 아 저는 아 발음하기 어려운데 이거 애미라고 한거에요 영어 알파멘 말한겁니다 미 미 미 미 말한거에요 뭘 봤니 한겹 설명 감사합니다 아 저 문 닫자 그냥 아 이거 너무 무섭다 문 닫아 아이씨 저거 진짜 건전지 건전지 이번엔 저쪽에 있을거 같애 아 보일리 다 보셨나 근데 아까 나온거 보니까 보일리 다 보신거 같은데 여기에 여기에 있지않을까요 찾았다 잠깐만요 근데 숨을 숨을 곳을 잠깐만 망했다 빨리빨리빨리 똑같은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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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친구 또 왔어 나 아니 왜 안 숨어져 안 숨어져 됐다 친구 나 또 왔어 친구 친구 아 문 닫아도 못하여 아니 이거 이번에 안나오는건가 꽃향기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안나오는거 같은데 아니야 방심하면 안돼 방심하면 안돼 아니야 아니야 방심하면 안돼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 아니야 방심하면 안돼 아니야 아니야 아 문 뚫고 와 어 그렇구나 아이씨 게임이 미쳤네요 아니야 아니야 한 10초만 더 기다려보자 10 9 8 7 헐 뽀찐니 100개 스티커 감사합니다 6 5 꽃향기 형님 감사합니다 4 3 2 1 이 키가 지금 나라 장난아 지금 지금 뽀찐님이 스티커 안썼으면 큰일날뻔였다 와아 야 이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하 살려주세요 wealthy teasing 지부터 착한 짓할게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어 어 내 앞에 컴퓨터 본채가 있어요 컴퓨터는 역시 준시스템 아 죄송합니다 아 뭘 죄송해 내 스폰서인데 네 아무튼 갔네요 음악소리는 꺼졌어요 제발 어차피 기다리면 갑니다 이거 진짜 근데 노이즈가 완전 인간극장인데 인간극장 BGM 틀고 싶네 마요칸님 한계 감사합니다 빰빰빰빰 빠밤 어 갔다 좋았어 나가자 친구 잘있어 저기저기 밑에 저거 왜 붙어있는거지 자 이제 한계 한계만 먹으면 되죠 한계 어디쓸일까 저장하러가자 먼저 불안해서 이거 쓰겄나 화장실 아까 그 할머니 아 이제 다 볼일 보셨겠죠 네 한계만 남았어요 한계 자 자 아 잘못췄어 오케이 세이브 좋았어 나가 나가자 로보트 방 밑에 있다고? 먼저 가보자 여기? 뭐있다는거야 없는데? 오케이 맨 밑에꺼 그렸스 아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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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열쇠잖아 이거 근데 뭔 열쇠 원래 있었나? 자동차 열쇠 같은데? 화장실 열쇠인가? 아까 거기 맨 끝에 아까 거기 아 근데 나 이거 못 나올거 같애 또 기다려봐 아 잠깐만 나 지금 나가면 죽을거 같거든요 삐리? 근데 왜 안 숨어지지? 어땠다 안 숨어져 어땠다 아씨 쫄았네 야 근데 여기 바로 앞에 이렇게 대놓고 있는데 못 찾아? 아니 바로 앞에 이러고 있는데 야 문 닫 문 닫아 오케이 근데 이거 안 나올거 같은데요 아까 한 30초 기다렸지 30 29 28 27 26 25 24 23 22 아이템 먹으면 무조건 무조건 그냥 가만있자 위에? 아니 왜 메모지가 다 붙어있어 뭐야 이거 뭐라 써있는거 근데 지금 나 건전지 하나 안 먹었죠 여기서 쳐다보고 있으면 개무섭겠다 진짜 여기 사이로 쳐다보면 바람소리 들리나? 뭔 소리야 이거 오케이 자 노이즈만 빨리 만화경 살아남만 조금만 제발 흠 흠 흠 흠 흠 아 내가 안가는 이상 못잡아? 아아 근데 아까 진짜 냉장고 옆에선 진짜 죽는줄 알았어 흠 흠 진짜 와 그때 죽는줄 알았어 야 그럼 나 안 숨어있어도 되잖아 내가 안가는 이상 못잡으면 그냥 서있어도 되잖아 가만히 여기 서있어도 되잖아 근데 문 뚫고 들어온다며 흠 흠 흠 흠 빨리 없어져 흠 빨리빨리빨리빨리 흠 흠 흠 빨리빨리 흠 이제 화장실 가야돼 흠 아 멍멍이니 두칠개 감사합니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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